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6월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 저도 방금 전까지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총평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또 하루 이틀 연구를 해서 해설강의를 내보내기 위해서 문항들도 검토를 시작했는데 좀 더 면밀히 시간을 두고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딱 받아든 순간 아 좀 예상보다 쉬운데 이런 느낌이 일단 좀 들었어요. 오늘 시험 점수가 썩 좋지 못한 분들에게는 침울한 소식일 수 있겠으나 일단 좀 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 윤성훈 사회문화 커리를 타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를 몇 해 분 정도 풀어봤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적중예감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쉽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만약에 6월 모의평가에 나왔다면 1컷은 40점 대 초반 정도 될 정도 난이도였거든요. 오늘 시험은 아직 등급컷이 지금 실시간으로 뜨진 않았죠.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회탐구 영역은 지금 실시간 등급컷이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두 문제 틀리고서 이거 1등급 되나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DM이 수백 통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응답을 못해드리고 있는데 선생님 예상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도 수능 등급컷은 정말 잘 맞추거든요. 근데 6월 모의고사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 반수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문화 응시를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감안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에 나왔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만점자가 10% 두 자릿수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난이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급컷은 이제 메가스터디에 집계해서 뜨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선생님 생각에는 6월 모의평가의 어떤 특수성. 아직까지 상반기밖에 진행이 안 됐고 도표 통계에 대해서 완전히 또 섭렵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기출의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연습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50점 만점이 일컷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아 이거 너무 섣부르긴 한데 섣부르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는 47, 8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해요. 47, 8점 정도가 일컷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에 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정도 난이도라면 난이도 조정이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능 날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서 좀 바쁘게나마 정리해서 말씀드릴 말들을 요약해서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24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3등급 이하 수험생들에게는 강한 학습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난이도라면 나도 할 만한데 라고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할 만하다라는 신호로 여겨도 좋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할 만하다라는 신호로 좀 여겨주셔도 좋겠다. 특히나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과탐하다가 사탐 쪽으로 오거나 사탐 공부를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했다거나 하는 분들이 사회문화 많이들 선택하니까 그래서 사회문화를 따로 선택했는데 막상 첫 번째 시험에서 공부 얼마 안 했는데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심지어는 3주, 4주밖에 안 했는데 40점대 후반 만점도 나와서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해볼 만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집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40점대 초중반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아마 평가원에게는 큰 숙제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1, 2, 3, 4등급까지를 변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2, 3, 4등급이 거의 다 비슷한 점수 때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뭐 글쎄요. 사회문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에게는 조금 실망감을 줄 수도 있겠죠. 나는 이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와도 만점 48점 맞을 자신 있는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약간 좀 기미 샜는데 어쩌죠. 이거 했다가 표점 높게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수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 어떻게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변별을 해내니까 고득점자든 이번 시험에서 썩 만족하지 못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든 이제 시작이니까요.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6월보다는 9월이 9월보다는 수능이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져 갈 것이다. 이거는 거의 틀림없다고 선생님이 주장하는 파이입니다. 이거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마 재수생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깊이 공감할 겁니다. 선생님이 6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 한 달 내내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촬영할 때도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6월 모의평가에 조금 쉬운 난이도에 속지 마라. 6월은 아마 올해 수능에 나올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올 거다. 예고편이라고만 생각하자. 9월 달 되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난이도 조정을 할 거고 수능 날은 여러분들 뒤통수가 아른아른할 정도로 세게 두드려 맞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요. 지지난 수능 23수능 같은 경우는 6월 모의평가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능 날 어땠습니까? 수능 날 1컷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42점. 원점수 42점이 1컷이었어요. 그렇죠? 또 지난 바로 직전 수능도 정답률 3%, 4%짜리 문제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어려웠었죠. 1컷은 45점 정도에 형성됐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6월보다는 판이하게 어려워진 9월과 수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미리 좀 짐작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나 지금 이걸로 만약에라도 6월 모의평가 아직 6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난이도의 만점자가 수두룩 빽빽하다. 그럼 평가원으로서는 다소 비상이 걸리겠죠? 이거 변별 안 되는데? 어렵게 내야 되겠는데? 거기에 반수생까지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이거 쉽게 냈다가는 낭패 나겠는데 이런 인식을 아마 하게 될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특징 24수능의 연속성은 유지를 했다.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개념 문항의 어떤 주제라던가 도표 통계 문제의 유형이라던가 주제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함은 없었어요. 변함은 없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면 신주제가 등장을 했죠. 예를 들면 여기도 써있지만 19번 문제. 혹시 시험지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19번 문제 보시면요. 현대사회의 지구촌 문제가 선생님 기억으로는 20여 년 전에 선생님 오래 했잖아요. 사회문화를 24년 차 사회문화 강사인데 한 19년?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거의 전설의 고향 얘기인데 가물가물 기억은 납니다만 최근 10년 내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런데 이게 불쑥하니 나왔어요. 불의 명강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4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 장은 거의 수업조차 깊이 안 합니다. 사실은. 수업의 내용을 열심히 들었냐 안 들었냐와 이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 해도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어요. 내용 보시면은 지구촌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의 국어 비문학 제시문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뜬금없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이번 수능에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거의 7, 8년 동안 기출 문제에 없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7, 8년 만에 뜬금없이 불쑥 나왔다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조금 소외됐던 주제 당연히 나올 거라고만 생각했던 주제만 팔 게 아니라 어? 교과서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네? 불의의 명강에 선생님이 이것도 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고 하시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빠짐없이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조금 눈에 띄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빈출 주제가 아닌 다소 비빈출 주제였었는데 이게 불쑥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은 별거 없을 거예요. 문제도 많이 어렵게는 못 낼 겁니다. 갑자기 내는 만큼 하지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불쑥 나오면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연구 윤리 문제만 계속 나왔잖아요. 1단원에서 근데 그 장에 보시면 탐구 태도도 있어요. 뭐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성찰적 태도 상대주적 태도 이게 1단원에 있어요. 근데 그 파트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중예감 문제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준비를 안 한다든가 양적 연구만 계속 나오지 않는다. 질적 연구 문제도 불쑥 나올 수 있다. 바로 직전에 촬영했던 적중예감 시즌 프리 5회 문제를 보시면요. 거기에 질적 연구를 선생님 내놓고 평가원이 지금쯤은 양적 연구만 낼 게 아니라 질적 연구도 한번 낼 때가 됐어야 되더라. 느낌이 싸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선생님 촬영했는데 여지없이 질적 연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DM도 보니까 선생님 진짜 나왔어요. 질적 연구 이러면서 DM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고. 점쟁이 빤 씹었다고 했냐? 안 했니? 그런 걸 잘 보란 말이야. 선생님이 오래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 문항이 좀 있어요. EBS 수능 특강에서 좀 연계됐다 싶은 문제도 있긴 한데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 제시문이 좀 비슷하다거나 문제 형식이 좀 비슷하다거나 이런 건 있긴 한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는 연계를 잘 안 했고 난이도가 좀 평이하거나 낮은 문제에서 몇 개 연계가 되더라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출 분석 열심히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념 완성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통계 문제 난이도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15번의 복지 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M스킬 3 우리 도표 통계 특강 M스킬 12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너무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중 평균 값의 원리가 나왔는데 M스킬 12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통계로 치면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 윽박지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중 평균 값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통계 문제를 푼다는 거는 거의 도표 문맹 수준이라고 봐야 돼. 이거는 이게 어떻게 푸는지 접근 자체를 못 하니까 생컬이 따르시는 분들은 알죠? 또르르 또르르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예를 들면 A 지역이 B 지역의 인구의 두 배라든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것도 M스킬 3나 M스킬 2, M스킬 4 이런 것들이 재작년 수능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다 작년 수능에는 아예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M스킬이 어떤 작년 수능에서는 적어도 통계 문제에서 M스킬 2, 3가 굉장히 매번 나왔었는데 M스킬 2, 3가 작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역시 돌고 도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의 비율과 그 인구 수를 담는 문제 20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20번 이 유분호 문제는 시간만 있으면 풀 자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 개념 문제들이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좀 넉넉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풀다가 못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아예 풀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 못 푸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20번 문제의 정답률은 다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 문제도 통계 문제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개념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통계 문제 정답률도 같이 떨어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념 문제들이 좀 쉽다 그러면 좀 어려운 통계 문제를 내도 통계 문제의 정답률은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문제 두 개 복지 제도와 유분호 문제는 수능에서도 여지없이 출제될 것이라는 걸 일단 예고는 했어요.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다면 이 두 주제는 통계 문제로 출제될 것이 선생님 생각으로는 거의 80-90% 확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계층 문제가 있었는데 계층 문제는 도표 통계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유치한 수준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봤거든요. 계층 문제가 조금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은 선생님이 틀렸네요. 계층 문제가 고도화되는지 여부는 9월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수능을 거의 80-90%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전시를 해주면 좋았겠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예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고서도 이 영화가 스릴런지 이게 멜로인지 뭔지가 아직 분간이 잘 안 가는 정도? 애매한 그런 정도? 그런 정도만 예고편을 띄웠다고 볼 수 있어요. 100이라고 하면, 수능이 100이라고 하면 한 20-30% 정도만 보여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어쨌든 확실해진 건 몇 개 지금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 제도와 유분호 문제는 통계 문제에 출제될 것이 거의 80-90%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개념 문제 18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통계 문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기보다는 개념 문제가 더 까다롭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정작 수능에서는. 그래서 개념 문제를 막 풀다가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난이도는 6평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은 이 두 통계 문제를 갖고 낑낑거리다가 시험이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의 노하우를 머리에 드는 생각을 다 전달해 주려고 지금 말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만점 맞아야 돼요. 사회문화 이거. 이거 뭐 국어 수학도 아니고 사회탐구 이거. 사회문화 양도 얼마 안 돼. 개념문 10회독, 20회독도 하고 수능에 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통계 문제 난이도에 미리 너무 주눅드지 말고 개념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통계 문제를 빨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난이도가 높을 것 같으니까 개념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하다가 실수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1번 문제 지금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같은 문제는 생각보다는 해석하는데 조금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정답률 80% 후반대 나오기 힘들 겁니다. 평소에 1번 문제 같으면 91%, 89% 나오는데 1번 문제의 정답률이. 아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낮게 나올 거예요. 1번 제시문을 빨리 서둘리 풀려고 하다가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을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실수들. 그런 실수들이 왜 나와.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뒤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통계 문제를 빨리 풀려고 서둘다가.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차분해져라. 괜찮다. 수능 날도 통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지는 않을 것이니까 너무 쫄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서임하고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벌써 지난주에 완강을 했는데 며칠 전에 완강했는데 6평 때까지 다 보고 들어가자 하고 그걸 다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가 5회분인데 5회까지 다 마치고 가신 분들은 좀 봉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특히 그 뒤쪽 사회 5회 쪽에 비슷한 문제가 많더군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가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6월이 상반기 마무리잖아요. 7월은 사실상 여름 파이날 일정으로 들어가는 주간인데 6월이 다 가기 전에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 한 회분 한 회분을 한 회분당 20문제잖아요. 20문제씩 5회차를 가지고 5번 전범위 총복습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해설강이 들어보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불회명감 교제나 도표통계 특강 교제 열어서 계속 확인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간이 5회독을 하고 7월 달로 들어간다. 6월이 수능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재수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현역 고3들도 알겠죠? 수능 이제는 재수생활 하듯이 한번 해보시라 이런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6평과 비교하면서 개념 도표 복습하면서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로 6월을 좀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개념 도표 기출을 한꺼번에 보면서도 예상 문제를 미리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9월 모의평가까지 이제 또 시간이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수능은 11월에 있는 게 아니야. 9월에 있어. 알겠죠? 9월에 있습니다. 9월에 있는 수능을 생각하면서 달린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조금 다소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용기 내시고 반가운 소식은 오늘 치른 시험은 수능이 아니라는 거. 이 점수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고득점 받으신 분들도 너무 오만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수능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만해질 필요 없고요. 점수 좀 낮게 나오신 분들도 아직 제대로 안 해서 그러시겠죠. 제대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7월 말에 이제 십지선다 비밀 특강이나 또 9월 모의평가 전후로 해서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라든가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로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선생님이 또 시그니처 강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십지선다 비밀 특강. 이게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요. 7월에 십지선다 비밀 특강 이후로 오는 파이널 강좌가 열리기 전에 아직도 한 달이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개념도표 기출, 개념도표 기출 이거를 한 번이라도 회독을 한 번이라도 더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름 일정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모의평가 전까지 개념도표 기출을 2회독 다시 도전한다. 십지선다 비밀 특강, 그 다음에 불우의 명강 스피드 버전이 7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불우의 명강 본편으로 공부하는 걸 선생님은 당연히 장려해드리지만 7월 이후에, 7월 중순 이후에 이게 오픈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수능 때까지 3개월, 4개월도 채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불우의 명강 개념 완성편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불우의 명강을 반으로 압축한 스피드 강좌 같은 거. 지금 이미 촬영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올해 버전은 7월 중순부터 다시 새 촬영하니까 그때를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십지선다 비밀 특강 들으셔서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이제 하위권 학생들보다는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권장하는 강좌입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 6월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고난도 대비 이런 것들을 한 번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강좌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6월 모의 평가는 6월 모의 평가일 뿐입니다.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제대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이게 이제 난이도야 평가원이 올리자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났는지 이 문제가 수능에서 난도가 높아져서 나온다면 어디까지 높아져서 나올 수 있는 건지를 연구하고 그 변형 문제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해설 강의에서도 좀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6월 6일 현충일 날 김종익 선생님하고 코엑스에서 또 대형 행사가 있죠. 거기 참여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와서 또 선생님하고 즐거운 시간 좀 보내고 유의미한 내용 공부도 좀 하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해설 강의라든가 이 이후에 오는 다양한 선생님의 강의나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신뢰감 있고 수능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싶은 정도의 문제들을 십지선다와 또 이후 강좌들에 의해서 계속 만나실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도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 DM이 수백 통 오고 있는데 덕분에 만점 받았어요. 하나 실수로 틀리긴 했는데 수능 나는 꼭 만점 받겠습니다. 이런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잘 봤구나. 걱정은 좀 덜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뜬금없이 6월 모의평가가 이상한 궤도를 틀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어서 좀 안정적으로 공부하기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윤성훈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회문화 윤사탕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문화 1등급을 싹 다 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능 날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강의 시간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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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